우리 빙천만 잡으러 가자. 둘 많잖아. 가자. 엄마 잡으러 가자. 미드디어야. 아니면 제 트럭 너무 과한가? 제트래곤 하면 줘죠? 잡아봐. 여기까지 온 김에? 그냥 갈까요? 맛보기? 아... 아니야. 집으로 가도 돼. 갈까? 나 수리했어. 오케이. 가자. 누구 먼저 잡고 싶다고 해? 제트래곤? 제트래곤은 뚜띠가 잡고 나 저 흰 거 잡을래. 우리 그때 봤을 때 피 엄청 많았지? 만 얼마예요. 제가 알기로는. 걔가 근데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. 그치? 아니면 빙천마를 먼저 잡고 그걸로 제트래곤 잡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자. 엄마 절대 영도의 땅으로 간다? 이미 갔어? 네. 저 앞에서 지금 노는 줄... 여기 맞나? 여기 2층 갱도 맞아요? 갱도로 들어가면 블루파카 잡는 건데요? 아... 미니맵에 찍혀있지 않아요? 아 근데 갱도로 이어지는 건 다 있어. 가끔 그러잖아. 아니야. 그 빙천마 아까 그 얼음 위에 대놓고 있었잖아. 맵 중간에. 바보이. 나는... 근데 길치들은 진짜 길을 진짜 못 찾더라. 같은 방 들어갈 때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 외운다? 그다음 다음날에 오른쪽으로 들어가잖아? 그럼 다시 외워야 돼. 그 방향을. 맞아. 한 번 가봤던 곳 다음날 또 갈라 하면 또 길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던데? 보는 각도 항상 똑같아야 돼. 길치들이 원래 그렇던데? 근데 쪼띠가 참 운이 없는 게 뭔지 알아? 나 같은 애가 공기 행동에 3명이 있음. 그리고 쪼띠 빼고 나머지. 야 어디 가? 여기 있었는데? 얘 어디 갔어요? 아 여기 뒤에 있다. 물음표. 근데 얘 패턴을 모르잖아, 우리가. 내가 억울 한 번 끌어봄. 오케이. 3 박힌다, 3. 38? 우리 애 죽었는데요? 야 패턴 개 멋있다. 야 얘도 쉽지 않네? 어 이거 안 될 거 같아. 잠깐만 우리 애한테 맞고 갯빛. 와 이거 장난 아닌데? 야 전설은 전살값 하네. 오와우. 패턴은 쉽다. 근데 그게 박히지가 않아. 엔드컨텐츠 기한하네. 와우와우. 잠깐만 우리 친구 300 갔는데. 어 불댐 들어간다. 불댐 77댐씩 들어간다. 개꿀. 할만한데? 어 괜찮은데? 아니 헤드도 1댐이야 씨. 으악. 야 불 좀 묻혀봐. 근데 안 돼 이건 안 돼. 묻혔나 봐. 내가 한 대만 좀 간다. 200 갔다. 처음에는 200발 썼다. 한 놈 있어. 한 놈 있어. 한 놈 있어. 와 미친. 야 씨. 다 다운? 어 저 어? 아니 근데 이거 나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? 아 레벨업 조금은 해야될 것 같은데요 두찌님? 아 나 불뽀켓몬 가져가면 할만한 것 같은데 이거? 아 애지 다 죽었어. 아 근데 저 저기서 버틸 수 있나? 근데 저희 춥잖아요 지금. 빨리 안 가면 죽거든요 둘 다? 아 저 바로 죽었는데요? 어 나 이거 바로 죽겠는데 이거? 잠깐만. 아니야 잠깐만. 아 망했다. 죽었나 나? 저기까지 가는 게 문제네 한 번 죽으면? 아 근데 가서 한 대 뚝 맞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아 나도 못 가겠네. 수루를 채우고 가야겠다. P40 둘 중에 어떤 것이? 두찌가 살려줘. 나 여기서 이거 나와. 못 살려. 그냥 죽고 집 갔다 와. 아니 이것보다 화면 봐. 나 너무 억울해서 그래 두찌야. 두찌가 나 너무 억울해서 그래. 이거 안 돼? 아 제발. 제발. 아 제발. 두찌가 죽었구나. 하염. 하염. 다시 한 번 잡으러 가. 근데 얘 리얼 가능하다. 구경이나 해볼까? 붙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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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다. 제 거 뷰 완벽합니다. 저것이 천마더 퍼스트. 나 이미 천만 깠는데? 저 페리 없어요? 페리 다 죽어서 지금 피해 중이거든요. 와 간치 쩐다 천만. 저건 뭐야 저 누구고 뭐야. 불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. 하하하하하하하하 쟤를 진짜 나가면서도 진짜 너 원망하겠다. 내가 가라고? 이러면서 나가겠다. 와 여기 1등석이네. 어? 설마. 오? 안 살리고 뭐해. 영원 죽지 않아요. 바로 트라이. 컨트롤만 잘하면 진짜 할만하다. 오 삼촌 갔어. 그럼 나 집 가가지고 가져올게 우리 애들. 빨리 점려 제발. 아니 애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게 좋을 수가 없네. 그럼 집에서 만나 두띠야. 근데 할만한 거 같은데? 그렇게 하면 못할만한 건 아닌 거 같은데? 어 뭐야 두띠 왜 집에 있어? 어? 집에서 보자며. 난 죽으면 말하는 거였는데? 죽었어요. 아하. 쭈띠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봤어. 1등석에서. 쭈띠야 트라이 할까? 내 거 다 살아났는데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믿음직하지가 못하지? 아 왜 우리 애들 다 살아났어. 쭈띠야 내가 집이 곱창났어 쭈띠야. 곱창났다는 게 뭔 소리야. 집이 난리. 그럼 쭈띠야 물 포켓몬을 들고 카이저 잡으러 가자 어때? 그래 카이저 한 마리 한 마리를 델고 잡으러 가자. 어 잡았다. 와 두 번만을 잡았다고? 뭐 나옴? 염재 나옴? 염재랑 재빠름. 나나잉님. 네. 빙천만 상대로 어그로 끌기 가능? 2초 정도? 2초 어그로 오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? 두 대 맞는 거죠. 자 갈까요? 갑시다. 절대 영도의 땅. 저 녀석 지금 위풍당당하게 저거 걷는 거 보이지 저거.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? 제가? 내려오지 않을까요 때리면? 어 얘 위에 꼈는데? 어? 아 잠깐만 잠깐만. 아 이러면 재미없는데 아. 어 이 댐 씨 넣으면 1300대만 들어가면 되겠는데. 아 진짜 꼈는데? 얘 지금 어그로가 난데. 얘가 지금 날 보고 있어서 저기 꼈어. 아니 결실임맨인데 이렇게 잡는. 맞는 말이에요. 저희에게 기회는 지금 딱 한 번밖에 없어. 노잼 나가. 천에 천에. 안 돼 윈드디어가 꺼낸다 안 돼. 아 윈드디어 뭐해. 2000대면 공짜로 깠다. 아 쟤 이거 못 잡기만 해 진짜. 어 또 꼈어 또 꼈어 또 꼈어 또 꼈어. 아 쟤 맞아 이상하네. 아 안 꼈어. 아 근데 재미없긴 해. 내 건 왜 1대 밈이지? 저 불을 붙여야 돼. 계속 때려서 화상을 붙여야 돼. 난 이거 컨트롤도 힘들다. 이것만 해야겠다. 어 잠깐만 어그로 끄실래요? 어 오케이. 다시 소환 가능? 소환 가능? 어그로 한번만. 제발 불 붙어라 제발. 제발. 아 잠깐만 아 얘 얘 얘. 아우 아우 붙었다 붙었다 불 붙었다. 와 76. 밤비카 갔어 밤비카 갔어. 나이스 나이스. 야 이게 맞. 한 방에 갔다고? 아 미친 나 갔다. 무기도 파손했다고? 진짜 미친 거야? 어그로 한번만 어그로 한번만. 내가 불 붙여볼게.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. 제발 살려주세요. 아 불 몇 번만 더 붙으면. 아 잠깐만. 제발. 나오자마자 왜. 한 번만 걸리면 되는데 이거? 그럼 딱 나올 것 같은데 포일까? 38레벨. 이거 잡는 거 맞냐? 이렇게 게임 하는 거 맞아요? 이렇게 하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이 게임. 이런 모험의 재미가 있는 거야. 우리 애들이 불쌍해. 이게 낭만이지. 천 땐 지니. 쩌띠야. 우리 진짜 한 4일 밤낮으로 싸우고 있음. 아 쉿. 아 쉿. 나 방금 프레임 나 렉 걸리면서 죽었어. 아 내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. 아냐 못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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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려. 튀 튀 튀 튀 튀. 나 집 갔다 와야 돼 그냥. 아 갔다 갔다. 헬 다 죽어도 되니까 기다리세요. 살아배웠냐? 나 죽었다. 죽었다고? 아 씨. 아 잠깐만. 지금 13,000틀인데 헬틸러라는 중이야 씨. 딴 형님 아직 안 죽었죠? 어 나 안 죽었어. 3초야. 2초. 살릴 수 있다. 잠깐만 기다려봐. 와 1초였는데. 어그로 왼쪽 위로 왔어. 왼쪽이? 빙천만. 저기 왼쪽 위로 왔어 지금. 또 때려야지 뭐. 가까이서 권총 쏘면 2댐, 3댐 들어가거든? 7명이면 잠깐만. 아니면 가까이 가서 몇 퍼인지 봐봐. 어그로 어차피 나잖아. 지금 봐 지금. 스패 한 번 퀴 누르고 한 번 봐봐. 아아 해보라는 게 아니라. 5퍼야 이거. 5퍼? 5퍼 할만한데? 나나 형님 죽으면 안 돼요. 이제부터 죽으면 안 돼요. 야 쭈지야 조심해. 야 죽들어도 데미지 넣어줘야 돼. 아니야 죽으면 안 돼. 같이 잡을. 그냥 던져? 던져 마 한 번. 몇 퍼야? 5퍼야 똑같아. 던져 그냥 지금부터. 5퍼 나쁘지 않은 지도. 계속 던져 이거. 근데 패턴 나온다. 계속 피하면서 해야 돼. 어? 제발! 다다! 마저히스트 빈 천마리 잡았다. 와 진짜. 이렇게 하는 거 아닌듯. 그래 이게. 이게 모험이지. 38레벨에 50레벨 잡는 이게 모험이지. 이거잖아. 이거다. 일정한 거다. 아 이때 진짜 잡는 거 아닌 거 같은데. 아. 내일 제대로 했다. 다이아몬드 준다. 미쳤다. 와아